GAMP 진짜 오면 많이이겠네 왜? 아 목 빼기 한 침이었다 하하하 저희는 정말 정말 놀라웠어요 네, 제가 정말 놀랐어요 네, 정말 정말 놀랐어요 우리가 2022년에 유포까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유럽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첫째는 왜? 프라엘 마드립? 이 S급 Tiers 대회에서 우승을 처음 하게 돼서 너무 좋네요 사실 아직 우승한 게 믿기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공항에 오니까 실감이 좀 나는 것 같고 마드리드 그리고 상하이 서울까지 한번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먼치케인 선수가 이제 경험이 제일 많은데 딱히 조언해 준 건 없고 전 그런 거 전혀 없고요. 아무것도 안 했어. 근데 의미가 없는 게 세뇌나는 이야기해도 저보고 맨날 꼰대 갔다고 말하고 가서 이야기를 잘 안 해요. 그래서 스페인 맛집이나 알아봐라 막내야 딱 이 정도만 말했습니다. 아니요. 까먹었습니다. 찾아놨는데 까먹었어요. 학생들은 좀 맞춰?" hogy senettu 보 perspective. 혹은 엉덩이 꽤 Terre군 아니냐고 다이븐 하대요 브라질 때였죠 락인 때 라우드를 전 시즌에 만나서 2대0으로 쳐서 광탈을 했었는데 또 라우드가 나온 걸 보고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가 싶기도 했고 퍼시픽 1시드로 왔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첫 경기 라우드 배치된 거 보고 이게 일시대로 온 건가 생각할 정도로 강팀을 만나서 다 잘하는 팀이다 보니까 뭐 누구 하나 뭐 이 팀이랑 해보면 해볼만 할 것 같다 이런 것도 없고 아주 그냥 저희 하는대로 그냥 좀 실수 좀 덜 하고 충분히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I'm pretty excited because this is my first time playing against EDG2 Me personally I've been like screaming EDG a lot since like 2 years ago so I want to see how they really play in the tournament you know Last time we played ESO CDG in team speak in voice comms you always say careful maybe you can come with us I think the same thing just careful when can come playing with us So do you have any words to be in the team? Yeah for Kang Kang I think if you really wanted to cross us let's see what you can do Yeah for Kang Kang I think if you really wanted to cross us let's see what you can do I didn't think in some way So do you have So do you have a skill like this? You're right I'll go through and keep out of the game my goals in the same way because Do you look like 그냥 저희 플레이 믿고 저희 할 거 하면 무난히 이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친한 선수도 있고 그래서 항상 응원하는 팀이거든요. 이번 마스터즈에서도 결승에서 좀 높은 곳에서 같이 만나서 붙었으면 좋겠어요. 그때 동안 파이팅! 저는 법무부지에 따라서 마스터즈의 트로피를 얻고 그리고 우리 팬들에게 계속 지휘하여 계속 지휘하여 모든 게임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지휘하여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지휘하여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지휘하여 VLX를 지휘하여 그리고 우리가 지휘하여 좋은 match 마스터즈의 마드리드에서 항상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희가 좀 더 좋은 성적으로 보답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젠지가 어려울 때나 기쁠 때 항상 옆에서 같이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끝까지 저희와 함께 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